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연금개혁.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거기에다가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연금개혁은 그동안 별로 진전이 없었어요.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가는데 별로 진전이 없다가 얼마 전에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그런지 연금개혁 자문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산하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다는 것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학문제를 푸는데 공론화를 거쳐서 풀자. 저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거기 뽑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수학자 두 사람이 나와서 각각 A해법, B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명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연금개혁 문제가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당장의 부담과 미래의 혜택까지를 균형있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연금개혁특위산화공론화위원회에서 저한테 공론화를 하는 일반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해달라고 해도 저 자신 없다고 제가 고소할 겁니다. 실제로 저 자신이 없어요.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이란과 이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위원회에 한 500명의 국민을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500명의 국민을 상대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란 설명하고 이완 설명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뭐냐 하면 보험료를 지금의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대신에 소득대체율 생애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 현행 40%를 50%로 올리는 거예요. 10% 올리는 거예요. 이건 소득보장이 더 잘 되겠죠. 조금이라도 더 연금을 많이 받겠죠. 쉽게 말해서 이 안하고 이 안은 보험료를 9%에서 12%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비슷합니다. 올리는데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 안은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안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보자.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고 대신에 받는 것은 똑같이 받자. 그렇게 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금을 낸 사람들은 2025년에 기금이 고갈됐어요. 돈 못 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빚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세금으로 결국은 미래 세대가 낼 세금으로 우리가 돈 받고 사는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은 9%에서 12%까지 올리는 대신에 현행 40%는 그냥 우리가 고수하자. 우리가 좀 고통분담하자.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다시 또 연장하기 위해서 더 고삐를 재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기 전에는 이 이 안이 어쨌든 찬성표가 많았답니다. 이건 누구나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손자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하고 내가 돈을 조금 더 받을까 아니면 내가 좀 더 고생할까 이런 문제니까. 그런데 막상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일안이 다수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올리고 많이 받는 걸로. 당장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래 세대한테 다 전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연금개혁.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혁하겠다고 시작한 건데 이 무책임한 연금특위가 자기들 욕먹기 싫으니까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띄워가지고 국민들한테 슬그머니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국민들이 설명을 듣고 당장 자기들한테 단맛이 돌아오는 일안을 다수가 선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야말로 개혁이죠. 더구나 이걸 이제 500명의 공론화위원들을 어떻게 뽑았냐 성별 연령 지역인구비례에 맞춰서 무작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의 1만 명에게 연금개혁 개혁 방안을 물은 뒤에 답변 비율대로 그중에 500명을 선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얼마 전 총선에서 투표하듯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연금개혁의 목적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연금개혁의 결론이 어떻게 되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지금 40대, 30대, 20대 또는 10대 들이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더 주어져야 되잖아요. 자기들, 그들이 부담할 것이니까 그런데 그냥 인구비례로 해버리니까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고령자 비율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조금 더이라도 더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된 거죠. 이게 많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금개혁안은 개악되고 그리고 모든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겨지면서 연금특위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 거예요. 라고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이렇게 비겁한 전문가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란으로 개편하면 개악을 넘어 대참사 수준이 될 것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교 교수는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으로 올려도 실제로 연금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그 효과가 4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 고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돼서 이거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란을 선호하는 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이에요. 그야말로 기득권자들이. 이 이하는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미래세대한테 부담을 최소한 덜 줘야 되지 않냐. 국민의힘 쪽.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 다른 대중영합주의와 무책임한 정치권의 야합으로 이런 계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연금개혁은 시작하지 않으면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빤히 대참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역대 어느 정군도 책임있게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그 욕만 들을 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까? 공론화위원회는 그냥 국민 500명한테 의견 물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 특위가 무슨 안을 내도 그것이 곧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사항일 뿐이죠. 저는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이고 무책임한 그야말로 대중영합주의와 포퓰리즘에 매몰될 수도 있는 이런 방식의 연금 논의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정말 욕먹을 각오로 100년 대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 정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